네, 보도국입니다. 폭염 속 여름 휴가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피서를 따른 시민들이 많아 도심 도로가 한가해졌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인데요. 즐겁고 행복한 휴가지만 때로는 숙박시설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는 도민들도 많습니다. 특히 7월과 8월 중 숙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자들은 휴가철 숙박 피해 사례와 피해 구제 방법은 없는지 등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철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특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재료비 부담은 소상공인들이 숨을 턱 막히게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출과 정부 지원금 등으로 근근히 버텨왔지만 그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하루 한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과 시들어가는 골목상권의 구제대책 등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어려운 주민들이 먹거리 제공을 위해 곳곳에 냉장고를 마련하고 이곳에 음식물 등을 채우면 필요한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공유 냉장고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 냉장고가 최근 일부 이용자의 과역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점 등이 있는지 그 대책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방송 BTV 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와 관심으로 만드는 여러분의 방송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